감사히 먹겠습니다 와우 된장찌개 장수식품 3가지 알려드리면 남바완 첫번째 김 두번째 나물 세번째 발효식품 끝 몰라 몰라 내 발효식품 3가지 아유 매워 아유 매워 아유 매워 아유 매워 아유 매워 아유 매워 시두대도 없이 고구마를 먹어대는 상황이야 몰래 몰래 아유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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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의 음식 한줄평 된장찌개 벽판 와우 김치찌개와 더불어 네 한국인의 양재삼매 와우 된장찌개를 먹으면 늘 속이 편안합니다 와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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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